그리고 오늘은요, 여왕마마가 나오십니다. 행사의 여왕, 다산의 여왕 가수 김희연 씨입니다. 어서 오세요. 지금까지 저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하늘에서 또 떨어졌나요 지구에선 볼 수 없는 아뜨네요 매력이 참 너무 잘 흐르나요 어디서 무얼 하다가 그 사람 그 사람 목성에서 왔을까 갖고 싶다 정말 나의 외계 이 사람아 나의 외계 이 사람아 나의 외계 이 사람아 나의 외계 이 사람아 김희연 씨 잘 들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김희연 씨가 오늘은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절친인 후배 트로트 가수 파파금파 씨와 함께해 주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김희연입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신인 트로트 가수 파파금파입니다. 예! 아니 근데 보통 저희가 이렇게 두 분 모실 때는 네. 부부 아니면은 그렇죠. 가족이 이렇게 오시는데 그렇죠. 아니 두 분이 얼마나 절친이시길래 이렇게 같이 나오신 건가요? 쉽게 말하면 부부같이 친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? 사실은 가족 남편보다 저를 더 많이 챙기는 하나서부터 열까지 저의 일곱 세트로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사이입니까? 항상 동생으로 생각하고 먹을 거 있으면 챙겨주는 사이 우리 집에 슬슬 없이 오면 또 밥 해줘야 되는 사이 그런 사이 같아요 배고플 때 찾아봐요. 그런 거 있잖아요. 싱싱할 때 저희 집으로 보내주시고 손수 반찬을 만들어서 저희 집에 보내주시고 하니까 저는 당연히 너무 감사한데 저희 시어머님 너무 좋아하십니다. 계속 보내주는 사람이군요. 그럼요. 아니요. 가끔가다 또 보내오기도 해요. 아 그래요? 그래야죠. 네.